XSFM입니다. I, D, W, K 연휴를 토으로 쬐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계십니까?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밤섬 앞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월요일에 해야죠. 꼭 들어주세요. 진짜 일하기 싫구나. 요파시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494회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단어는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별명을 얻게 됐죠. 연진이 아빠. 그래서 사람들이 문장을 말할 때마다 순신하라고 말 끝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 그런 거 느끼세요? 가해자로 청소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더글로리 시리즈의 유명한 어법. 말끝에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는 습관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만 대보면 이게 포식자의 언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불러본 적만 있고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름을 계속해서 자기 이름이고 뻔히 아는데 리마인드를 계속해주는 말투는 보통은 나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핀포인트 하고 있고 네. 너에 대한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화법이에요.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그 화법을 쓴다는 게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을 드러내줍니다. 자꾸 말끝마다 가해자의 이름을 붙인다는 이 반전이 아무튼 인간 쓰레기 같은 아들을 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좀 시끄러웠는데 한 발짝 물러났더군요. 인간 쓰레기 하니까 말인데요.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아요. 이런 취급 익숙합니다. 20년째 받고 있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기는. 아, 아니야. 저희 세 사람은 다음번에는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것이 나기 싫대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취약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전해온 기자는 귀신인가요? 아닙니다. 그 알실에는 목소리만 나가서 그렇지 저는 살아서 아침부터 취재하러 잘 다닙니다. 확인하시려면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특집 공개 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파트 2에 와주시면 됩니다. 저, 북극 여우소장, 나성인, 선생, 농축산인, 타투이스트 도이, 헬마우스와 함께 지난 10년간 잘 보이지 않던 청취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예배는 인토파크에서 3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진 경 엉 평상 네이처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관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후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치 요치 이 박사를 모델로 써볼까요? 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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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힘듭니다. 게다가 말썽도 많은 분이고요. 최근에는 이땡주 님의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되니 구치가 심해지더라고요. 네. 좋다는 어린이 치약은 다 사봤는데 구치는 잡히질 않았고요. 예민한 아이라 어린이 치약만 고집하던 차에 제가 쓰고 있던 요즘 치약이 생각나서 엄마 한 번만 믿고 써보자고 설득했는데 완전 성공했어요. 좋습니다. 다행히 모친에 대한 실도가 아직 남아있군요. 구치 확실히 해결되고 자극이 적으니 아이가 치약이 맛있다고 하네요. 히히 근데 실제로 약간 맛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때되면 일반 치약도 잘 쓰겠지만 저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이라 입안 감각이 무척 예민하거든요. 오 그런데도 잘맞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인정한 예민보스인데 무탈히 치약 갈아타기 성공해서 행복합니다. 네. 이 행복에 만 원을 더해드리면서 액세스모를 확인해보시고 이땡주 님은 그리고 남은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액세스모를 확인해보십시오. 요즘 치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 교양 수퍼 히로로 문학에 인해 스판벡스 영웅전 자 2023년 봄의 스판벡스 영웅전 중간 정산 시간입니다. 네. 어제 저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인 포스터 토르 더 마이티 토르를 이야기하면서 소수자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영화 자체로서 완성작으로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렇게는 생각하죠. 크리스탄 조스가 나와서 재미없기도 힘들고 나탈리 포트만이 각잡고 연계해서 재미없기도 힘들다. 따라서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했지만 후속작은 볼 겁니다. 어제는 제가 이런 거를 싫어하는 억지로 트집 잡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반응을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터널스의 불친절함이나 러브앤선더의 유치함 같은 것은 비평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비평적인 비판이 어제 얘기했던 그런 혐오와 같이 따라 나와요. 두 개가 가끔씩은 뒤섞여요. 이게 인류의 재미있는 정서죠. 하나가 싫으면 다른 하나를 섞어와서 뭉칩니다. 그래서 전자가 후자의 포장지 역할도 해요. 그럼 그걸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비슷한 이유로 미국 백인들은 90년대에 영화 말콤 맥스 재미없다고 깠습니다. 네. 블랙팬서 1편 영화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재미없다. 이런 시대의 안개가 좀 거쳐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평가받았을 때도 재미없다. 괜찮아요. 재미없다는 건 억가가 아니에요. 다만 억가를 위해서 재미없다를 가지고 오는 때가 문제죠. 그게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소수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의 세상을 석권한 문명의 주요 중에는 유럽 문명이죠. 유럽 문명의 기반 중에는 북유럽이 있고 이집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유럽 문명에 먹혀버린 것일까? 아니죠. 노르드 신화가 기독교 문명에 종속돼서 파편만 남은 것 같았는데 현대에 돌이켜보면 토르가 있었고 바이킹 메탈 음악 같은 형태로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죠. 메탈 뜨개질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수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인 여성과 교랍하니 제인 포스터가 나오죠. 네. 노르드 신화의 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학인과 함께 얼마 후에 또 나누고 계십니다. 아. 무슨 얘기할지 알겠다. 네. 아. 기대해 주시고요. 그게 있구나. 네. 그리고 열받으면 북극여우 소장이 들고 와서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집트는 어떨까요? 둘을 같이 부를까 봐. 그 빌란드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인데 보면은 이 바이킹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휘박하는지가 나오죠. 거기서는. 세상 못돼고입니다. 그렇죠. 큰 놈들이. 이집트도 비슷합니다. 영국을 필두로 한 서유럽에게 해석의 우선권을 빼앗겨 버렸는데 지난번 스판텍스 영원전에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해석의 우선권을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다 뺏겼죠. 네.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각국에 퍼져나간 오별리스크랑 신비주의 파라오 음모론 같은 것만 남은 것 같았어요. 스탕카맨. 그 중간 어딘가에서 블랙 아담이 헤매고 있어요. 엑소시스트. 영화 맨 앞에도 아프리칸과 이집트에서 유적 발굴하면서 그 악령이 풀려나죠? 그게 그. 그게 신비주의잖아요. 영화 머미 시리즈하고도 비슷한. 그러네요. 케이스죠. 그런데 슈퍼히어로 장르에 한해서는 DC의 블랙 아담이나 마블의 문나이트 같은 캐릭터들을 통해 조욕으로나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문명의 기반으로서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소수자들은 그 흔적을 남겨왔다는 거죠. 제가 기초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한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아니 저거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저거 되면 엑소시스트지. 그런데 화면 안에서는 하잖아. 스파이더워크 같은 거. 내가 저걸 할 수 있으면 까마귀들이 우리 동네를 덮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성을 슈퍼히어로 영화가 주요 전략으로 삼기 시작한 시점은.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전략으로 삼기 시작한 시점은. 적극 팔자. 대충 블랙팬서 1편이 나온 시점 전후입니다. 네. 이건 얼마나 잘 먹혔냐. 한국에서도 먹혔습니다. 무려. 그게 2018년이거든요. 원전 만화가 본격적으로 다양성을 주요 상품으로 밀기 시작한 시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최초의 무슬림 히어로인 2대 미즈마블 카말라 칸이 마블에서 데뷔한 해가 2013년입니다.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최초의 아랍계 히어로인 사이먼 베즈가 그린 랜턴이 돼서 DC에 등장한 때는 2014년. 제인 포스터가 토르가 된 게 2014년. 아이언맨의 후계자 아이언하트가 2016년 데뷔. 파이콘 샘 윌슨이 정식 캡틴 아메리카가 된 것도 2016년. 어찌 보면. 그리고 블랙팬서 영화는 2018년. 네. 시대를 이끌어간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슈퍼 히어로 100년 사이. 이 변화가 완전 다 최근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프렌즈의 팬이지만 프렌즈가 이때 나왔으면 프렌즈는 결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일단 프렌즈의 아시아계의 한 명. 아프리카계의 한 두 명은 꼭 들어갔겠죠. 아 그 90년대의 황금기 시대의 시트콤들은 미국 전후문화의 정수예요. 네. 즉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시절에 그거 보고 컸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렇지 사실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네. 빅뱅 이론이 끝이라고 봐야겠죠. 네. 비슷한 예로 그쯤에 나왔던 커뮤니티에는 반드시 흑인 캐릭터들을 넣기 시작했죠. 그것도 빅뱅 이론도 꽤나 옛날 작품인 것이지. 분위기상. 그렇게 대놓고 저 동네 사람들은 다 똑똑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백이냐. 어쨌든 지금 말한 것들이 다 2010년대에 시작된 변화입니다. 그 외에도 예시가 더 많아집니다. 동아시아 쪽도 공략을 하는 중이라고 지난 회차들에서 언급했죠. 그렇죠. 복습해보겠습니다. TC는 저스티스 리그 오브 차이나 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 저스티스 리그가 미국 유럽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럽 문명권 전체를 커버하는 것처럼 중국 리그도 중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를 대변하도록 만들려는 속내가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짤리 생각나죠. 돈으로 나를 사려는 겐가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쿠아만 포지션을 맡은 드래곤선의 본명을 보면 됩니다. 드래곤선의 본명은 안광조잖아요. 탈북자잖아요. 그리고 문무왕에게서 힘을 받은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기획을 마블에서는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로 했다고 얘기했죠. 네. 다 한 번씩 다뤘어요. 아시아계의 히어로들을 잔뜩 모아놓고 모아놓으니까 샹치, 카말라칸, 아마데우스 조우 같은 인기 캐릭터가 있으니까 얘네들 앞에 세우고 한국, 필리핀, 중국 국적의 히어로들을 푸시했던 기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랙위도우 영화가 나오기 직전에 물대서 노젓기 용도를 기획한 만화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빌런 중 하나인 테스크마스터의 특집 만화. 테스크마스터. 이 만화의 장르는 첩보물인데 여기서 테스크마스터가 상대해야 되는 첩보기의 거물 셋. 미국, 와칸다, 한국입니다. 돈 많은 나라들이군요. 미국은 미국이고 와칸다는 와칸다라서인데 한국 왜 꼈을까? 분당국가라서겠죠. 첩보 전이 아직도 화려하게 움직이는 나라. 미국은 미국의 인물은 필 콜슨이고요. 와칸다의 인물은 오코의 장군이고요. 둘 다 영화에서 큰 히트를 해서 중요한 캐릭터가 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한국의 캐릭터는 화이트폭스입니다. 구미호. 동급이 된 거예요. 어찌 바라면 필 콜슨 오코의 와. 이 캐릭터도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화이트폭스는. 그것도 한국인 작가 네스티 캣이 만들었죠. 이 기획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견하는데 화이트폭스는 10년에서 15년 안에 영상화가 될 겁니다. 아, 예. 가능합니다. 10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중국, 남아시아, 한국, 필리핀, 홍콩 등등은 모두 일본 이후에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럴 테지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이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영웅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먹힙니다. 그냥 만들면 재미없다고 버려집니다. 네. 우리 태극기부대 같이 생긴 그 친구 있었잖아요. 아, 그 친구가 이 슈퍼히어로 업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시도하는 거 있잖아요. 국기의 의인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정확히는 화이트폭스의 부하직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국기의 의인화로 제일 유명한 캐릭터는 캡틴 아메리칸과 슈퍼맨인가요? 캡틴 아메리칸죠.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코스튬만 바꿨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이런 다양성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원고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썼습니다. 이상한 세계관을 가진 여러분, 동기는 단순하게 돈입니다. 돈입니다. 자, 그럼 아니, 러브앤선더는 흥행 망했잖아요. 손해받잖아요. 어제 제가 무슨 얘기했죠? 고스트버스터즈 안 팔렸잖아요. 리부트. 그럼 무슨 돈이에요? 돈을 벌자고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많이 해봐야 레드오션이 됐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거는 다음 것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진양철 회장을 모두가 흔들었어요. 반도체 하지 말라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원리 중 하나를 생각합시다. 기존 소비자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죽고 바쁘거나 다른 재미있는 것 때문에 관심이 줄어들고. 전 세계 어딜 가나 백인은 중위 연령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장르들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시장을 확장해야 돼요. 맞아요. 잊으면 안 돼요. 백인은 빠르게 멸종 중이에요. 자본주의는 원래 확장을 거듭하고 절대 반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장해요. 제국주의 때처럼 정복을 한 다음에 자 이걸 봐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러브 앤 썬더 영화는 이건 제 해석인데요. 일부러 아동 영화 테이스트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벤져스 1편이 나오던 시점에 어린이였던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와 내가 얼마나 늙은 거야. 그게 덕을 하지 않고 그냥 영화를 보는 슈퍼히어로 장르를 이제 영화로서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간혹 놓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리프트 될 때마다 배우가 바뀝니다. 그 배우들은 모두 젊어지고요. 1편이 나올 때처럼 친절한 영화로 새 1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살 때 봤을 때 흥미로웠던 게 40살 때 똑같이 신작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 나쁘기도 해요. 그러면 20살이었던 나를 따라서 40살이었던 나를 이해하라고 할까요? 그럼 피토파크도 똑같이 20년 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20살이 된 사람들 새롭게 10살이 된 소비자들을 공략을 해놔야 되죠.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장사가 되죠. 한국의 평론가들이 종종 이게 한심합니다. 어떤 점에서 역설이 생기냐면 완전히 문법이 정해져 있고 이 문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좀 어색해도 괜찮고 환상적이어도 괜찮고 현실감이 없어도 된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공포 장르의 경우에는 평론가들이 절대로 유치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을 알지 못하면 모든 공포영화는 다 유치하거든요. 다 비현실적이고 다 와꾸가 안 맞거든요. 룰을 알면 못 가는데 우리나라 평론가들은 슈퍼요일 장르에 대해서 룰을 모르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어쨌든 현재 어린이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서 관심도를 세대별로 다 유지시켜야 되는 거고 똑같은 방법을 인종과 문화에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의 성장을 못하니까요. 그럼요. 그나마 더 넘어오려고 했더니 트럼프가 장벽도 만들어. 그런데 그 새로운 소비자가 알고 보니까 우리 즉 미국 안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팔아먹은 미국 소비자가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 얘기를 할 때 예로 들었던 만화가 그렉박에 한국 배 농담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거 어느 나라 배 같대? 중국 배. 일본 배 아니야? 너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러면서. 다양성 속의 다양성이라고 그렉박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동아시아지만 거기서도 분류가 있단다. 이웃들아? 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옛날에는 요즘도 한참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코미디언들은 인종 개그 할 때 에이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차 바뀌죠. 필리피노라서 필리피노밖에 못하는 개그. 그렇죠. 한국계라서 한국계가 할 수 있는 개그. 싱가포리언이라서 그게 이제 바뀌죠. 예전에는 안 먹혔을 거예요. 요즘은 대히트하고 있어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개그 같은 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조나단 씨가 유명하죠. 암살 개그. 금목적 같은 거. 네. 거기서 더 나가면 옆에서 나이지리아계가 콩보는 그래서 문제라고 이러면서 개그를 치기 시작하면. 이게 먹히는 때가 올 거예요. 미국엔 이미 왔다는 거고요. 아직 조나단 윤비 씨는 아프리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묶이긴 하는데 옆에서 나이지리아계 사람이 한 명이 치콤이 걸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다양성 속의 다양성이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슈퍼히어로라는 장르는 애초에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보통 장르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서사의 패턴을 갖고 나누죠. 그런데 슈퍼히어로는 캐릭터 조형. 캐릭터의 요소가 서사보다 앞서는 장르입니다.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장르의 서사 요소들이 이 캐릭터를 타고 마구 섞여 들어왔습니다. 슈퍼맨과 아이언맨 SF입니다. 배트맨 탐정물입니다. 원더우먼 신화와 SM 성애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설명해드렸어요. 캡틴 아메이카는 전쟁물로 시작했고요. 블랙팬서는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공포물과 오컬트물과 사이키델링물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시작부터 다양성이 터져나올 토양이었던 겁니다. 원래 될 땅이었다. 그리고 마블에게 있어서 최초의 슈퍼히어로인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슈퍼히어로인 네이머의 경우에는요. 네이머. 1939년 10월 혹은 그 이전. 빌에버렛. 아예 미국인이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첫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 아닙니다. 네이머. 네. M-A-M-O-R. 구글에서 자기가 모르는 거 한국말로 물어보죠. 그럼 뭐부터 알려주는 줄 아세요? 네이머 11번가. 네이머 옥션. 네이머 롯데온. 솔직히 솔직히 나는 그렇게 안 나온다. 나도 나오잖아. 잠시 후에. 수정된 검색어에 대한 결과 네이버. 야이쿠드라. 기대해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아닙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퍼펙트 25 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굿. 퍼펙트 25.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 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이게 저렴한 가격. 그런데 수준이 낮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적촉 없는 영어 강습 퍼펙트 25. 퍼펙트 25는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에서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든 삽성 오신 분들은 차이를 알고 계십니다. 10분과 25분의 차이를요. 사내의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강의 지원으로 영화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관련 증빙 서류도 철저히 잘해드립니다. 액세스몰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퍼펙트25.com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누가 슈퍼히어로 능력이 생겼어. 히어로가 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악플만 달려요. 네. 그럼 퓨리한테 가서 면접을 봐야겠지? 그럴려면 퍼펙트25가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루 25분으로 슈퍼히어로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이 됐어. 그럼 다음에도 계속 강의를 들어야겠지? 그러면 또 회사 돈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드립니다. 닉퓨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북유럽의 신화에 대해서도 울고 먹을 것 많았습니다. 많이 울고 먹은 작품들을 어제도 오늘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다면 아지텍 문명을 못 써먹을 이유는 무엇이냐? 아지텍? 정확히는 아지텍이 아니겠지만 블랙팬서 2편 영화에 빌런 역할로 등장한 네이머는 사실 빌런이 아니고요. 히어로인데 빌런 히어로 사이에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빌런의 히어로 사이에 있다고? 중간적인 룰. 더락. 그리고 영화에서 중부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으로 나오죠? 아지텍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쪽 계열이기도 하고. 중부아메리카요? 메소아메리카라고 하죠. 남미가 아니에요. 여러모로 마야문명의 어떤 개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지텍도 약간 들어갔고요. 정확히는 메소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네이머의 왕국 탈로칸. 이게 메소아메리카가 멕시코 일부와 중앙아메리카 북서부 해서 중미라고도 하는데 약간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남미가 아니라 중미 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런데요. 원전의 설정은 아니에요. 원전의 설정은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예요. 참고로 영화의 메소아메리카 고증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네이머는 보아와 동향이에요. 정식 발간 기준으로는 39년 10월 데뷔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기억났네. 그렇지.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권이사님과. 39년 10월 데뷔인데 그래서 다른 슈퍼히어로드가 동갑인 줄 알았는데 정식 출판이 아니라 극장에 비치된 팜플렛 잡지 형태로 등장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39년 4월 데뷔입니다. 맛도 더 크고 뜨는 설명. 4월판 만화가 오랫동안 증언으로만 확인됐는데 90년도예나 2000년도나에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판본이 발견되었다. 와 그 가격 어마어마하겠다. 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극장에 비치되어 있는 한 장 팜플릿은 역사적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게 대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알아서 사이드 이펙트로 보여주는 이런 출판물들이잖아요. 옛날에 그거 모았었어요. 모을만해요. 그래서 정식 출판이 아닌 이 만화를 기준으로 하면 39년 4월 다른 캐릭터들보다 데뷔가 육비교를 빠른 마블 한정 최초의 슈퍼히어로가 네이머 N-A-M-O-R입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최초로 비행이 가능한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우와 네이머가 발목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것을 본 DC 편집부 슈퍼맨에게 비행 능력을 부여해줍니다. 슈퍼맨보다 먼저 나왔어요? 아니요. 슈퍼맨이 나온 다음에 나왔는데 아 원래 슈퍼맨은 못 날았어? 그 설정이 없었어요. 네. 얼른 보면 아킬레스건 뒤에 뼈가 튀어나온 것 같지만 그건 날개입니다. 날개입니다. 후일에 엑스맨이 나오고 나서는 엑스맨과 설정을 합쳐서 네이머는 사실 돌연변이었다라는 설정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고대의 엑스맨이었다. 이런 발목을 갖고 있으면 양말 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낮은 실리콘이 붙어있는 양말을 신어야 돼요. 양말은 커녕 사실 걷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발을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 발목 양쪽에 다 날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빅맥을 먹으러 맥도날드에 들어가다 나올 때 의자에 날개가 걸리죠. 그렇죠. 늘 그렇죠. 아 짜증나 차렷자렷으로 양쪽 발목을 붙이고 앉을 수가 없죠. 아디다스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신발을 10년 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레미 스캇 네이머라는 이름은 로만이란 단어를 뒤집은 겁니다. R-O-M-A-N-L 뒤집어서 N-A-M-O-R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고요. 나모르. 네이머의 설정을 100개에서 시작한 DC쪽 캐릭터가 아쿠아맨입니다. 그런데 왜 물에 쳐넣었어. 그렇죠. 물에 쳐넣었습니다. 둘 다 물에서 아틀란티스잖아. 둘 다. 대충 비슷한 개념인데. 얼마나 똑같은지 봅시다. 아틀란티스 사람, 즉 해저인입니다. 지상과 해저의 혼혈인데 어머니가 해저인입니다. 그러면 인어공주와 왕자의 아들이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틀란티스의 공주라서 왕위 계승자가 되어 현재 아틀란티스의 왕으로 제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쿠아맨과의 공통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아쿠아맨이 여기까지를 다 그대로 벗겨왔으니까요. 아쿠아맨은 주황과 초록을 테마 컬러로 한 전신 타이즈를 입죠. 네이머는 팬티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 가끔 머리 위에 뭘 뒤집어 쓰는 거 말고는. 삼지창을 들어서 포세이돈 이미지를 챙기는 아쿠아맨과 달리 네이머는 시그니처 무기도 없습니다. 네. 아 그냥 약간 마동석 씨 꽈네요. 네. 아쿠아맨은 금발이잖아요. 네이머의 머리는 짧은 반삭이고 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계 배우인 대니얼 대김 씨가 네이머 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아 김대 씨. 자기랑 너무 닮았다고. 아까 말한 모자는 약간 자미루과의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건 가끔 그게 왕관이었나? 아무튼. 그리고 네이머는 미국을 적대합니다. 아 네. 좌파예요. 마블에서 아틀란티스의 정확한 위치는 남극해 근처예요. 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지상인 이것들이 거기에 배를 끌고 와서 막 폭발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틀란티스가 뒤집어지죠. 북한은 막 핵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쟤들이 뭔가 이상한 걸 한다? 응. 그래서 공주가 직접 나서요. 응. 조난당한 척해서 그 배에 승선을 해서 스파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뭐 실어증 걸린 여자 뭐 이런 걸 연기하면서. 응. 처음엔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인어공주잖아. 응. 그래서 임무는 임무대로 잘 수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선장이 꽤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둘이 사랑에 빠지고 선상에서 결혼식도 올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안 되죠. 아니 저기 스파이의 첫 번째 원칙이 뭐야? 적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렇지. 두 번째는 취하지 마라. 그런데 사랑에 취해 결혼을 했어요.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심지어 돌아갑니다. 결혼을 깨고. 그럼 이중 스파이지 지금부터는. 그러고서 아틀란틱스에 돌아와 나온 아이가 네이머입니다. 아 속인제라면 얘는 미국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이머가 장성하여 왕위를 계승한 후에도 폭발물 실험 쓰레기 투기 영해 침범 이런 게 만보게 됩니다. 그럼요. 빡친 왕 네이머 왕자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직접 그 배들을 공격해서 격침을 시킵니다. 본인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건가요? 출생의 비밀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2차 대전에 발발하니까 네이머는 미국과 협력해서 캡틴 아메리카 버키든과 팀을 짜고 우정을 나누긴 해요. 그런데 종전 후에는 다시 미국과 불편하고 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소련이네요. 스탈린이죠. 일단 뭐 물에서 무적이고 힘쎄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요. 징배구나. 원피스식으로. 하늘을 나는 징배죠. 이후로는 어벤져스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와일드카드로 짠 하고 등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삐딱한 혹은 다른 시선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판타스틱4의 인비저블 우먼 수우스톰과 불륜 관계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요. 언제나 뭔가 상황에 대해서 삐딱손을 한번 타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요. 와 그러면 이렇게 불륜이잖아요. 현장을 들켰을 때 자유하는 척하면 되는구나. 뭔 소리야. 인비저블 우먼이니까. 어 예 그럼요. 그렇죠. 적외선 시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안되지. 그 외에는 안 걸린다. 슈퍼히어로 장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설정과 이야기를 접하면 위화감이 좀 있어요. 왜죠? 동기는 원한과 증오고요. 수단은 전쟁과 살인입니다. 이건 슈퍼히어로답지 않아요? 물론 공격당하는 미국이 아니라 공격하는 아틀란티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아니 네이머는 정당한 보복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왕입니다. 왜냐하면 악당을 때려잡는 게 슈퍼히어로인데 미군을 때려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해가 여긴 해저 왕국이니까 영해가 곧 영토잖아요. 곧 영공이고. 거기 자꾸 와서 폭발물 실험하고 이런 애들을 그냥 때려잡으면. 그런데 보통의 국가는 일단 국가로 인정부터 받은 다음에 유엔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미생인 국가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세계의 람보죠. 그렇죠. 미국인을 막대로 잡는. 그런데 만화를 읽는 미국인 독자. 1940년대의 미국인 독자에게는. 왠지 통쾌해. 미국을 향해 전쟁과 테러를 가는 전범이어야 되잖아요. 왠지 통쾌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읽다 보니까 묘한 쾌감을 주는 모양이에요. 네이머는 배트맨 이상의 통쾌함을 주는 안티 히어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1939년, 40년 대공황을 지나고 있던 당대 미국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지워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슈퍼맨을 보면서 그 선하고 극관한 모습에 위안을 받을 수 있죠. 배트맨이 범죄를 파헤쳐서 범인을 찾아내고 그걸 징벌하는 모습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네이머는 배트맨이 사용하는 폭력보다도 더 진한 폭력인 전쟁을 사용합니다. 그 모습에서 오는 쾌감은 망할 세상 다 망해버려의 쾌감과 비슷합니다. 문학의 치유 기능은 여러 형태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안티 히어로를 만든 작가는 빌 에버렛. 이 사람은 1대 휴먼 토치도 만들고 하면서 극초기의 마블을 캐리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39년을 만들었다고요. 현대의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캐릭터는 맹인격투가 네오데블이죠. 네오데블. 야 이 대오데블 영화 나온 지 깨졌다는데. 아이고 그러지 마요. 베네플렉에게는 아픈 기억이에요. 물론. 자 에버렛 가문은 가문이에요. 300년을 이어내려는 뼈대 깊은 귀족 가문입니다. 그렇대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하버드 학장 메사추세츠 주지사 뭐 메사추세츠 주의 하원의원이 이 가문에서 배출됐고 조상을 거스러 올라가면 시인 겸허가 윌리엄 블레이크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 작가 본인. 네 빌 에버렛의 가문이. 그 가문에서 빌 에버렛이 나온 거에요. 보스턴에 꽉 잡은 잘나가는 집안. 미국인인 에버렛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데뷔한 안티 히어로를 만든 것은 영국 낭만주의 시문학의 거물이었던 블레이크가 성경을 믿었지만 당대의 교회는 가열차게 비판했던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해됩니다. 자 39년 중반이면 대공항 끝물이고 2차 대전 직전이죠. 진짜 암울한 시기였어요. 빌 에버렛은 시대의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바깥의 적이 사실은 영웅 캐릭터인 전복을 시도한 겁니다. 1940년대에 이미. 이게 시장에서 성공했는데 그때 달성되는 효과는 이렇죠. 미국인 독자가 비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1940년에. 그리고 2020년대에 오면 샹치 영화에서 샹치의 아버지 외누가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 만다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상황을 귤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그 상황을 비웃는 장면에서 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샹치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게 있습니다. 사실상 푸만추였고 푸만추였던 그 만다린 캐릭터가 영화에서는 외누로 바뀌면서 오히려 황인종 멸씨의 역사를 비웃는 전무의무하게 멋진 대사를 치죠. 저와 저희 동네 사람들이 아직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일단 전복시키고 나서 펼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고정관념이 없던 사람이 봤을 땐 모르겠거든요. 80, 90년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원앤올리였던 일본은 그 고정관념 스테레오 타입을 전복시키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인자, 사무라이. 그런데 이제 현재 뜨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슈퍼히어로 장르의 여명기에 이미 네이머라는 시도가 있었고 시장에서 성공했고요. 그래서 장르의 뿌리가 됩니다. 39년에 만들어진 것이. 슈퍼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도우미 역할이라면 배트맨과 네이머는 미국의 실패 지점을 드러내는 고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네요.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어떤 고담이라는 뉴욕이라는 도시에 실패를 행정력의 무능을 꼬집는 데서 카타르시스가 오잖아요. 네이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의 가식이랄까? 정치적 실수도 꼬집은 데 쓸 수 있고요. 전 세계에 가하는 폭력이랄까? 자국 내의 반식민주의에 대한 반제국주의를 네이머에게 부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격을.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요소에 다양한 포지션의 영웅 캐릭터를 뭉쳐서 만든 잡탕 장르가 슈퍼히어로입니다. 따라서 다양성 추구는 이 장르의 숙명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최근 10년 동안에 엄청 가속화됐지만 그렇다고 이러지 않을 운명은 전혀 아니었다. 다 뿌리가 있었고 비료가 있었어요. 그리하여 다시 최초에 얘기한 결론으로 어제 얘기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슈퍼히어로 장르는 여전히 미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슈퍼히어로라는 렌즈로 미국이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습도 충분히 되어가고 됐고요. 2시간 동안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와칸다라는 가상의 문화를 실감나게 만들어서 그들의 시선으로 1세계 백인 문명을 살짝 바라본 블랙팬서 영화 중국계에게 강남 스타일을 외치는 한편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한편 뒷세계 거물의 이름으로 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 무식함을 비웃는 샹치 영화에는 네이머의 원전 만화 데뷔 때 있었던 그 효과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80년 전 이야기 그게 어느 드라마 시트콤 같아서 나온 건데 환자가 중국인이라고 한국인 데리고 와서 번역하라는 장면이 있는 미국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구나 타자의 눈으로 자신 보기 그리고 그 타자가 사실 자신의 일부이기도 함을 점차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예견한 화이트폭스의 영상화 과정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대화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만 봤습니다. 이미 원전 만화에서 데뷔할 때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실패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언젠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시켜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그리고 화이트폭스는 특히나 그렇죠. 한국 시장에 크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마블은 반드시 그 캐릭터를 정말 열심히 신중하게 준비할 겁니다. 아주 어려울 거예요. 한숨과 미국 양쪽에 동시에 어필해야 되니까. 네. 스판덱스 용전 중간 정산을 해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시장에 공포가 없다는 믿음 하에 영화 산업은 또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더 더워지면 다시 독지님과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원작에서 청계천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도 있네. 네. 그럼 망해. 망한다고. 오세훈이 알아서 하겠죠. XSFM입니다. 오늘 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자 진경호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호 평상네이차 금주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입니다. 샌디에이고에 계신 김효은씨가 뉴키즈 온 더 블락의 국내 한국 콘서트에 가셨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셨어요. 보죠. 뉴키즈 온 더 블락 콘서트는 고3 졸업 선물로 엄마가 사준 10만원짜리 티켓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비쌌나? 아닐텐데? 와 아니 갔다는 사람이 그렇다는데 리셀가였나 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림에 꽤 비쌌지만 2층에 무대가 너무 멀리 보이는 좌석 오빠들은 새끼손가락 반만하게 보였어요. 그때까지도 사고가 컸고 사람이 죽은 걸 몰랐고 엄마 아빠가 주무시길래 조용히 집에 가서 씻고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난리가 난 걸 알고 사실 사람 죽은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고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부모님께 혼나고 이웃 아줌마들한테 혼나고 뭐? 이웃 아줌마들은 왜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사들을 봤잖아요. 네. 온 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심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농담이 아니던 시절이에요. 친척들한테 혼나고 방학 때 잠깐 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안 다쳐서 다행인데 그런데 쫓아다니고 쌀 때기 없는 짓을 하냐? 뭐 대충 그랬습니다. 공부는 할 것이지. 대학 가서 선배들한테도 애가 그 콘서트 다녀온 애래 그러면서 비꼬는 대단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얘네들은 왜 그래? 한심하지 않은 걸 한심하다고 하는 사회는 보통 한심한 걸 당연하게 하거든요. 평상시에 성매매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 어찌어찌 미국에 와서 몇 년 전 보이즈 인 더 밴드 싱글을 내고 전국 투어를 하길래 그죠? 뉴키 존 더 블락이 컴백작을 한 두 번쯤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렌지 카운티로 콘서트를 갔습니다. 아 LA로 가셨군요. 아줌마들이 신디로퍼 패션으로 모였고 시키지 않아도 문법은 맞추죠? 파마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볼륨이 풍성해진 반발들 거기에 이렇게 각자 자기용 가로등 하나씩 들고 갔을 것 같아. 그 밑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죠? 사람 4등신 만드는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꼭대기까지 거의 만석이었어요. 이게 그 세대에 따라 다 똑같은 영향이 나오는데 미국은 오래된 보이밴드가 먹고 살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콘서트를 다니면 락밴드들 전국 투어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백스트릿 보이즈 지금도 엄청 투어 열심히 다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옛날 원히트 원더 뮤지션들도 지금 투어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백스트릿 보이즈 투어 가면 딱 제 나이 또래들이 아저씨 아줌맨을 우르르 가서 단도 오랫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되더군요. 정말 뉴키즈로 영어를 배운 덕에 랩까지 다 기억이 나서 떼창하고 재밌었네요. 집에 와도 흥의 경우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다가 인터뷰를 봤는데 새 노래 홍보하면서 그동안 뭐 했는지 근황을 묻다가 지금까지 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걸 묻는데 멤버들 모두 한국 콘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소녀가 사고를 당해 죽었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우리도 어려서 어떻게 할지 몰랐고 호텔에 갇혀서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했다. 주최 측에서 계속 공연을 하라 강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춤추고 노래를 냈는데 지금도 그게 믿을 수 없다.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직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면서 오십이 다 되어가는 아저씨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거나 아니면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생소했고 죽은 아이에 대한 나 혹은 언론 대중의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게 그 아이의 명복을 빈 적도 없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각박해서 생명이 귀한 걸 자꾸 잊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반복되어도 쉽게 극복하는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 사이 어딘가인지 좀 고민하게 됐는데 어제 그 아이를 듣다 반가워서 주저리주저리 쓰게 됐네요. 김용훈 씨께 저희가 샌디에이고로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선물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때 생각났네요. 중앙일보였나 한겨루였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사설에 그렇게 사설이었을 거예요. 유키즈 온도블록이 왜 청소년들에게서 인기가 많은가 막 분석을 하는데 나름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곡에 이에 같은 감탄사들이 많다. 이게 성적인 신음소리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저속하다. 는 식으로게 분석이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 왜 글러먹었죠? 김용훈 씨가 지적해주셨죠. 추모나 하라고 이런 못돼 먹은 새끼들. 심지어 유키즈 온도블록이 그때 덕진이한테 사과해야겠어요. 이게 진짜 인간 쓰레기의 논평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그게 확 떠오르네요. 유키즈 온도블록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었네요. 그렇죠. 그냥 무도한 제국주의 놈들이 와서 우리네 딸들을 짓밟고 갔다는 시선이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상스럽잖아요. 혹은 주인이 오셨다 갔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애들이 너무 난장을 피웠다. 놀라운 야만입니다. 그런 시대를 뛰어넘는 게 뭐 쉽겠습니까? 아직 25년도 안 됐네요. 오래지 않은 과거예요. 네. 스판텍스 용조로 꾸며드린 3월 첫 주 평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전혜원 기자가 녹음하고 나가면서 본인이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확실한 게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두 시간을 떠들었습니다. 맞아요. 꽉 채웠어요. 네. 참 본인이 안 해도 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떤 건. 자 전혜원들로 토요일 이 시간 다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질인과 윤세누 네트워치 저는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94회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